평산책방 발로 차지 말라 신동진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문을 연 평산책방은 공정귀촌의 관점에서 내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공정귀촌 뭐에서 먹고 사나 1편에서 언급한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공정귀촌 사례이기도 하고 공정귀촌 뭐에서 먹고 사나 2편에서 제안한 문화예술 활동으로의 공정귀촌의 사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지난 1월에 김원호 한길사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한겨레신문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몇 문장을 옮겨본다.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운동과 연계해서 활동하거나 지역의 일들을 후원하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돌아오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역균형발전은 국정의 큰 과제죠. 개인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지역의 카페와 식당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둔다면 마을주민들의 소득에도 다소 도움이 될 테고요. 그런 마음으로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공정귀촌의 홍보대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을 결정한 마음 속에도 평산책방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 속에도 공정귀촌의 뜻이 읽혔다. 그가 공정귀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내가 얘기하는 공정귀촌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특히 개인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은 내게 큰 공명을 일으켰다. 그렇다. 공정귀촌은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실천이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실천이다. 그동안 내 공정귀촌 관련 글의 독자 중에는 글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이 거의 없다는 점을 눈치챘을 분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개인적 결단과 실천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법, 정책, 행정이 허점이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상수이거나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독도 되고 약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지방소멸의 결과를 만든 법과 시스템이 기세 등등한 상황에서 법과 시스템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직 국정 최고 책임자의 표현은 어렵게 공정귀촌 운동을 결행하는 동지의 고뇌 어린 가구처럼 느껴졌다. 문 전 대통령의 공정귀촌이 서점을 통한 것이었기에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저명인사가 서점을 운영한다는 점에 기존 독립서점 또는 동네서점 운동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의 생각을 살펴봤다. 관련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서점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충북 괴산과 전남 곡성, 제주도의 올레길의 서점들이 문 여러 지역의 이런저런 문화운동과 연대하고도 있죠. 지역 서점끼리 연대하여 책 읽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좌도 하고 저자와의 대화도 하고요. 책방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여러분들과 손잡고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펼치는 학생들의 책동아리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옆에 통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도 아름답지만 17개의 암자도 아름답습니다. 통도사와 연계해서 불교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와 전통을 읽고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을엔 전통 가마를 사용하는 도자기 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도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종정이시고 대단한 미술가이신 성파 스님도 계시죠. 이 지역과 자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면 책방을 넘어서서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으로 연대하는 북클럽을 통해 책 읽기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인들이나 작가 지식인들과 함께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타 지역 독립서점과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었다. 반가웠다.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문재인, 지역문화예술 자원과 함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문재인의 모습도 그려진다. 그런 모습은 책을 믿고 책을 향한 덕심으로 출판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독립서점을 창업한 모든 책덕후들이 꿈꾸는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동네서점이라는 사이트에 등재된 전국의 독립 또는 동네서점은 1,443개다. 아마도 대부분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마케팅에 눌려 건물 임대료에 지어 차별화된 콘텐츠로 입지를 구축했어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이 없기에 유명 작가나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대하기 힘든 독립서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수많은 독립서점들, 촌에 있는 동네서점들과의 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연히 그들과 만나서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기획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대동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소음과 욕설로 뒤덮였어도 지켜낼 수 있었던 평산마을이 평산책방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기후로 만들 해법도 독립서점들과의 연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산책방의 성공스토리의 수많은 독립서점의 성공스토리가 함께 기록되길 기대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지요. 책은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책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그런데 지난 시절 책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촌을 떠났다. 촌에는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안 읽는 분들이 주로 남게 됐다. 자연히 문의 역량이 매우 낮은 분들이 남아서 살게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곳에서의 책 읽기 운동은 촌 주민에게는 뭔 얘기인지 모를 뭔 얘기가 되기 쉽다. 전국의 촌에 있는 독립서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독립서점들과 연대하는 중심에 선다는 것이 문재인의 평산책방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충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사람과 돈이 필요할 것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자원봉사자 모집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 주 6일 문을 열고 밀려오는 방문객을 응대하고 책을 팔면서 지역문화 사랑방, 로컬푸드 매장, 굿즈 판매, 독립서점들과의 연대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이야 무임금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한 직원들은 제대로 된 월급을 줘야 할 것이고, 누구처럼 주 69시간을 일해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나마 가장 쉬운 업무이면서도 자리를 비우기 힘든 책 판매의 일손이라도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는다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 같다. 또한 지지자들과 자연스런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만들 수 있으니 추진해볼 만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평산책방은 자원봉사 계획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팬을 가진 저명인사다. 문 전 대통령의 팬이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또는 평산책방의 지향이 좋아서 자진해서 하는 공익적 봉사가 왜 열정페이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등 따습고 배부른 도시의 책상에 앉아 자판 두들기며 세상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사리손이라도 빌려야 할 아니 빌릴 고사리손도 없는 촌의 인력 상황에 대한 고충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는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더구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나온 방안이 열정페이로 매도되는 작태를 보고 공정기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혔다.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키는 작자들을 보며 바벨탑 속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군상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비난이 먹히는 세태를 보며 또다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시 중심적인가를 고통스럽게 느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없는 빈대라도 만들어서 집 한 채를 다 태워버리고 말겠다는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마을 활동가들끼리 농반진반으로 하는 말이 있다. 소멸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일이 독립운동만큼이나 힘들구나.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돕는 것이다. 그 도움에 열정페이 주홍글씨를 새긴다는 건 공동체의 미덕을 짓밟는 짓이고 인륜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도 촌에 일손이 없고 도시민이 촌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 관계인구라는 용어도 만들어졌다. 촌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계를 맺고 사는 도시민을 일컫는 말이다. 도시민의 귀촌을 바라는데 귀촌을 잘하지 않으니 관계인구라도 확보해서 촌을 연명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용어다. 그 관계인구의 노동력을 전문성을 꼬박꼬박 제갑 치러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촌일은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촌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에 가서 살겠으며 귀촌은 왜 이리 안 되고 있겠는가? 노동력이 차고 넘치고 금방금방 대체노동력들을 구할 수 있는 도시에서나 사용될 법한 열정폐의 잣대를 촌에다 들이대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이다. 평산책방 자원봉사 논란을 보면서 마침 재단법인 평산책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도현 시인의 식구가 떠올랐다. 연탄제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양산시는 그동안 인구소멸 위기로부터 한걸음 물러나 있는 곳이었다. 부산 울산의 배우도시로서 인구 유인 요인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구 통계를 들여다보니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소멸의 쓰나미가 이제 양산시도 덮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 탄생한 평산책방은 인구 감소의 곡선을 다시 끌어올리거나 하향세를 저지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 평산책방이 인구소멸 예방 공정귀촌 사례로 연구되는 일도 생기면 좋겠다. 전국의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89곳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 있다. 평산책방의 자극을 받아 공정귀촌을 실천하는 89명의 저명인사가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문 전 대통령부터 공정귀촌 실천을 약속하는 챌린지가 시작돼 89명 저명인사가 연이어 탄생하는 만화 같은 그림도 그려본다. 대한민국의 아직 나라를 구할 89명 정도의 저명인사는 있지 않겠는가.